요거 규칙성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곱하게 되면 요거 분자 제곱하면 마이너스 2이 나오죠. 분모 제곱하면 2가 되니까 제곱하면 마이너스 i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보면 4승하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 6승하면 얘랑 얘랑 곱하면 i 될 거 같고 8승하면 1이 될 거 같고 z의 77이랑 66이랑 나누고 생각하면 어떨까 나누고 나면 z의 11 곱하기 z의 k가 1이 되요라는 그럼 요 지수끼리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z의 k 더하기 11이 1이 되려고 그러면 요중에서 1되는 경우는 z가 8의 배수가 되게 되면 얘가 1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k 더하기 11이 k 더하기 11이 8이 되는데 8의 배수 몇 개 적어 볼까요 그러면 k 플러스 11이 8의 배수 16부터 가능하니까 k는 몇 개만 적읍시다 16 8 다음은 24 100보다 큰 8의 배수 여기다 적어야 되겠다 5 5랑 11 빼면 13이랑 21이랑 제일 큰 거는 93까지 요거 개수 살려보면 1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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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